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TV 이용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배뇨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남녀 공의, 잔뇨감이라든지 빈뇨, 급박뇨처럼 소변이 급해지는 느낌과 같이 과민성 방광도 올 수 있다. 당뇨성, 신경이성 방광에 대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점점 당뇨약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매포르민처럼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약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처방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자누비아, 제미글로 같은 DPP4라는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남녀에서 소변 증상을, 자극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소변 내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서 여성에서 방광염 증가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발전된 약이 SGLT2 억제자라고 하는 자디앙, 매포민하고 복합제로 나온 직교 서방증 이런 것들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공이 비뇨기계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소변으로 포도당을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빠지게 되고요. 또 이제 약간의 인효현상까지 해서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도 호전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서 내과 의사들의 처방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약들이 발전하면서 2차적인 비뇨기계 증상이 많아지고 있는데 환자분들이야 당뇨약을 똑같은 당뇨약으로만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비뇨기계 검사를 하면서 내과 선생님께 저희가 약제를 교체할 수 있는 또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이제 그 외음부의 요당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외음부 질념도 많이 생기고 남녀콩이 귀두염이나 뭐 이렇게 생식기 감염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지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또 상부여로 감염처럼 신후신염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광염이 쉽게 재발하는 분들이나 남성들에서도 매뇨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 갑자기 자극 증상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것이 실제 당뇨성 신경이성 방광 당뇨성 과민성 방광인지 최근에 또 점점 이 처방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당뇨약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결과인지를 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체중도 빠지고 당조조는 잘 되지만 2차적인 비뇨기계 증상이 너무 나빠지는데 내과 선생님은 계속 드시라고 그러고 본인은 배뇨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약제를 교체하셔서 비뇨기계의 부작용이 없도록 당뇨약 때문에 생긴 2차적인 소변 자극 증상인 경우를 반드시 간별해서 약제를 교체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배뇨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재 본인이 드시는 당뇨약 처방전을 가지고 오셔서 당뇨성 과민성 방광과 당뇨약의 부작용에 의한 자극 증상인지를 꼭 간별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뇨약TV 이웅이었습니다. 비뇨약TV 이웅이었습니다.